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거만한 홍터성입니다. 오늘 섹션 8, 2급은 섹션 7이 되는거죠. 입출력장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력장치 인풋 유닛, 첫번째로 키보드, 키보드 모르시는 분은 안계실거구요. 키보드라는 것은 우리 CUI,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에 맞는, 물론 윈도우에서도 사용하지만 CUI라는거 우리 이미 GUI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캐릭터라는건 문자고, 여기서 이제 명령어가 문자로 되어있으니까 명령어를 일일이 타이핑해서 명령 내릴 때 사용하는 장치, 키보드.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에 기본적인 문자 입력장치다. CUI. 마우스, 마우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윈도우 환경에서, GUI 환경에서의 기본적인 입력장치, 키보드 마우스 모르신 분은 안계실거구요. 그 다음 OMR, 우리 광학 마크 판독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OMR 카드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OMR 카드는 우리 시험 볼 때 쓰는거. 컴퓨터용 수송사인펜으로 마킹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OMR 카드라 그러죠? 3세대 기억나세요? 그거고. OCR, 광학, 문자. 이 C가 캐릭터거든요. 이건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지료용지 같은거. 공공요금 청구서 같은 데서 이용이 되는거에요. OMR, OCR, MICR. MICR은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 정말 어렵죠. 뭐의 확장이냐면, 마그네틱 잉크 캐릭터 리더인데요. 어디서 이용이 되냐면, 수표. 수표나 어음에서 이용이 됩니다. 요즘 5만원권 때문에 수표는 별로 잘 안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표 맨 밑에 보면은, 이 부분은 전산처리 대용이 더럽히거나 꾸기지 마세요. 이렇게 써있는거. 거기. 그게 바로 MICR에요. 그 다음, BCR, 바코드 리더. 우리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물건 살 때, 물건에다 이렇게 바코드다 대잖아요. 그게 바로 바코드 반도끼. BCR이고. 근데 얘는 이제 BCR이 중요한게 아니고, POS가 중요한거에요. 포인트 오브 세일. 저희 교재 해드렸죠?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는건 뭐냐면, 판매 시점 관리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에요. 편의점에서 어떤 특정 음료수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본사에서 이 음료수를 갖다줘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팔린지? 포인트 오브 세일, 판매 시점 관리로, 재고 관리까지. 다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중요한겁니다. 포인트 오브 세일, 판매 시점 관리. 그 다음에 스캐너. 스캐너 모르시는 분 안 계실거구요. 그림이나 사진, 파일화 시키는거죠. 요즘 3D 스캐너도 있어요. 3차원적인 개념의 3D 프린터, 3D 스캐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타이저. 얘같은 경우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CAD. CAD라는건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또는 드래프팅.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할 때 사용하는거고, 설계 도면이나 도용을 입력할 때 쓰는거다. 디지털 카메라. 뭐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스크린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터치해가지고 사용하는건데, 요즘요. 여러분들 키오스크 요거는 좀 아셔야 되요. 키오스크라는거는 뭐에요? 사람이 없이 물건을 접수할 수도 있고, 그죠? 주문할 수도 있고. 요즘 커피 전문점에 가면은 키오스크. 요즘같은 비대면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토크죠. 키오스크. 같이 알고 가셔야 되요. 터치스크린이 가능하다 정도. 이번엔 출력장치 가겠습니다. 출력장치 가장 대표적인거 모니터죠. 모니터. CRT라는게 있는데요. 음극성관. 예전에 뚱뚱한 모니터요. 그거 얘기하는거에요. 입출력속도가 빠르고 해상도가 높았다라는건데, 가격이 좀 싸다라는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PC저장장, 표시장치로 많이 이용이 됐었죠. 얘는요. 뭐, 그냥 모니터하면 CRT뚱뚱한거. 이제는 거의 안쓰이죠. 그죠? 부피가 크고, 그리고 무겁잖아요. 그리고 화면 떨림이 있어서 눈이 많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나빠지죠. 그래서 VDT 증후군의 주범이었었죠. 주범, CRT가. 전력도 많이 먹고, 이런것들. 그 다음 LCD가 이제 나옴으로 인해서 액정디스플레이예요. 얘는 액정이니까, 액정물질이 들어있는, 여기 보세요. 두장의 유리판에 전압을 가한다라는거죠. 그래서 반사되는 빛의 양을 변화시켜서 문자나 도형을 표시해주는 원리다라는거죠. LCD. 그래서 우리 LCD 모니터,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액정디스플레이 모니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에. 얘는 이제 부피가 작고 휴대하기가 편하다라는거고, 그 다음에 화면 떨림이, 그러니까 CRT에 비해서 떨림이 없고, 비발광채. 그래서 눈에 부담이 적다라는거고, 소비전력이 낮았다라는거죠. 근데 얘는 이제 보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화면이 좀 다르게 보인다라는거죠. 당연히 가격은 비싸죠. 그 다음에 입출력속도는 다소 느렸다라는거. LCD. 그 다음 PDP. 얘는 이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라고 하는데, 이 플라즈마라는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네온 또는 아르곤 이라는 혼합가스로, 가스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가스로 채워진 셀에, 전압이 높은 고전압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플라즈마 현상이라는건데, 그래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이렇게 얘기하는거에요. 별거 없습니다. 얘는 입출력속도가 빨라요. 근데 얘는요, 열이 많이 나요. 네, PDP는요. 그래서 PDPTV같은 경우 오래 보면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 앞에서 보면, 가까이 가거나 그러면 그겁니다. 화면 떨림이 없고 해상도가 뛰어났다. 그래서 많이 쓰였다라는거죠. 근데 비싸죠? 전력 많이 먹고, PDP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간단하게 알고 가시구요. 모니터 관련 용어는, 이거는 어떠한 모니터가 나와도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해상도, 해상도, 레졸루션 뭐에요? 선명하냐, 안 선명하냐 그거죠. 그래서 그래픽 화면에 선명도를 나타내는거다. 그리고 픽셀수가 많아질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라는거. 픽셀, 그리고 보통 화소라 그러죠. 화소. 바로 나오네요. 픽셀. 모니터 화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 픽셀. 여러분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도트 빛이 점 간격이라 그러죠. 픽셀들 사이의 공간. 그 다음에 리플레시 레이트, 재생률. 픽셀이 밝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는거. 유지하기 위해서 초당, 재충전다는 횟수. 여기 보세요. 재생률이 높을수록 모니터의 깜빡임수는 줄어든다라는거죠. 그만큼 선명하다 그거고. 그 다음에 화면 크기. 우리 화면 크기는요. 대각선 길이를 인치로 나타냅니다.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세요. 화면 크기는 가로, 세로로 재는게 아니고 대각선 길이를 인치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플레이 커플이라는게 있어요. 아까 우리 껌벅껌벅거리는게 많을수록 눈이 피곤한거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껌벅껌벅거린다는 얘기죠.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니터가 껌벅껌벅거리는 현상을 갖다가 없는거 그걸 플리커플이라고 합니다. 이게 적용된 모니터가 사람 눈에 보기 편하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모니터 관련 용어 해상도, 픽셀, 재생률, 도트피치 화면 크기는 대각선으로 인치에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CRT하고 LCD하고 PDP 비교한건데요. 특징적인것만 좀 알아두세요. 자 CRT 해상도가 뛰어났지만 가격이 싸다. 그래서 많이 썼지만 크고 무겁고 화면 떨림이 심했다라는거죠. 일반 PC에서 많이 이용했었어요. 가격은 싸고 그 다음에 입출력 속도 빠르고 전기 많이 먹었죠. 그 다음에 LCD LCD같은 경우 휴대 편리하고 화면 떨림이 없었다. 해상도는 좀 낮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선명도가 좀 다르다라는거고 휴대폰 노트북에서 많이 썼죠. 당연히 가격은 비싼거고 속도 느리고 전기는 덜 먹고 CRT에 비해서 난 PDP는 마찬가지로 해상도 뛰어나고 휴대 간편했지만 열이 많이 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가격이 비싸고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얘는 속도도 빠르고 전기도 많이 먹고 그런 단점이 있었다라는거죠. 간단하게 혼돈하지 않을 정도랑 비교하시구요. 이번엔 프린터 가겠습니다. 프린터라는건 출력장치죠. 충격식 프린터 그러니까 프린터를 할 때 충격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잉크 리본을 헤드로 두들겨요. 두들긴다는게 뭐예요? 결국 충격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단점이 뭐예요? 소음이 커요. 그리고 인쇄 품질이 떨어진다라는거죠. 소음이 있는거죠. 드르륵 드르륵 그래서 도트매트릭스가 있고 활자식 프린터가 있었다라는거 도트매트릭스 활자식 그 다음 이번에는 충격이 없는 비충격식 요즘 많이 사용되는거죠. 비충격 열전사가 있구요. 열전사 잉크 리본을 녹이는 방식이고 감열 감열 용지를 갖다가 변색시키는거에요. 잉크젯 잉크젯은 많이 사용하잖아요. 잉크를 갖다가 뿌리는거죠. 노즐을 통해서 그 다음 레이저는 레이저를 이용하는거고 레이저 원리 그 다음에 인쇄 속도 단위 요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속도 단위는요. CPS라 그러는데 PS라는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퍼세컨 그 다음에 여기 퍼미닛 1분당 퍼미닛 1분당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캐릭터 퍼세컨은 뭐에요. 1초당 찍는 문자수죠. CPS 그거에요. 별거 없습니다. 초당 인쇄되는 문자수 도트매트릭스 라던가 활자식 이게 바로 CPS에 해당이 되는거고 그 다음에 활자식이라던가 또 잉크젯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거는 LPM 분당 몇 라인 수준이 달라졌어요. 이젠 라인으로 놉니다. 라인 분당 인쇄되는 라인수를 뜻하는거에요. LPM 그 다음 PPM 얘는 페이지 단위에요. 라인 단위도 아니에요. 성능이 좋은 잉크젯 그 다음 레이저 같은 경우는 PPM 단위로 따집니다. 1분에 몇 페이지 찍느냐 분당 인쇄되는 페이지 수를 뜻해요. CPS LPM PPM 얘는 뭐라고요? 인쇄속도 단위에요. 이런거를 전체적인 개념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보시지 마시고 숲을 보시는 버릇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열 전사 감열 잉크젯 레이저 공통점 비충격식 이런것들요. 도트 활자 충격 이렇게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XY 플러터라는거는 뭐냐면 그 큰 용지 같은거 찍을 때 설계 도메이나 그래프를 출력하는 출력장치다. 보통 이제 광고할 때 우리가 일반 A4용지 뭐 B3 이런걸 못찍는거 그런거 갖다가 XY 플러터로 이용해서 찍는거다. 라는거구요. 다음 COM이라는거는 뭐냐면 얘가 뭐의 약자냐면 컴퓨터죠. 컴퓨터인데 컴퓨터의 약자가 아니고 C가 컴퓨터고 O는 아웃풋이고 M은 마이크로필름이에요. 컴퓨터 아웃풋 마이크로필름 결과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던가 신문사 이런데서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마이크로필름에다가 넣는거에요. 출력 결과를 축소해서 마이크로필름에다 넣는겁니다. 반영구 보존이 가능하고 고속인쇄 대량 복사가 가능하다. 은행이라던가 신문사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해요. COM 컴퓨터 심한 컴퓨터의 약자에요. 아웃풋을 마이크로필름에다 넣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출력 장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